이 질문은, 팬 되는 무엇인가요? 일단, 이 질문은, 당신의 팬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존재하실지, 팬분들은 어떤 분이나요? 팬분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족 같은 존재죠. 팬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고요. 사실, 우리 pais에 대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고 가면, 원래는 wasn't there. 그리고 가족이 동의하고 있고, Q. 어떤 캐릭터가 제일 어려우셨나요? Q. 어떤 캐릭터가 제일 어려우셨나요? 연기하기 가장 어려웠던 건 치즈 인 더 트랩의 유정이라는 캐릭터가 연기하기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심리적인 묘사를 표현하는 게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에둘러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Yung role po 사 치즈 인 더 트랩, yung si 유정 senior. Kasi parang yung pinapakita po dun, yung personality niya. More on emotional, pero nahirapan po siya dun. You've starred in the likes of 치즈 인 더 트랩 in various Korean drama over the past 13 years.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attraction of Korean drama? Q. 13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출연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 드라마의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한국 드라마의 매력. 사실 한국 드라마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모든 드라마의 소재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소재를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 드라마는 그 부분을 좀 시청자분들과 교감할 수 있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Q. 9년 동안 한국에선 스토리ŵ와 팍스파일리핀과 한국을what the most popularity of Hallyu in the world wide. What can you say about the popularity of Hallyu worldwide? Especially here in the Philippines. я г challenging ethics. ago past 1870着 필리핀도 워낙 유명한다고 생각해보는 게요? 한류의 인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엄청나다라고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저희가 사실 활동했었을 때는 외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류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요즘 케이팝 그룹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외국에서도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저도 같이 한류로 활동하는 배우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향이 많아, 이은 한국 대화의 경험이 많아졌어요. 한국의 경험이 많아졌고, 한국의 경험은 너무 길円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의 경험은 정말 기대된 것 같아요. 많은 사회의 경험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구요. 매우 많은 사회의 여성들을raf시킬 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사회의 여성들만 어디서 모르는 것 같냐? 팬분들이 웬만한 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거 아마 팬분들이 모르실 텐데 테니스 그리고 골프를 새로 시작했어요 필리핀 단어 중에 혹시 아시는 단어 있으실까요? 마보 하이 살라마보 마할꼬 가요 네 이 정도 그니까요 마할꼬 가요 네 사랑해요 휴식할 때 어떤 걸 하시나요? 휴식 취하실 때는 어떤 걸 하시나요? 촬영할 때는 사실 컨디션 관리나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 컨디션을 올려줄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회복을 위해 집중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 집에 있는 조카들 그리고 저희 강아지랑 산책 자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프로젝트 제가 일하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운동을 계속 연습하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소서 그래서 제가 일하는 운동을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스파입니다. 여기 필리핀에서 드라마 촬영을 했었는데요. 필리핀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셨었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해외 촬영을 하면 항상 좀 낯설고 긴장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저희는 연기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릴렉스된 모습과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날 되게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하시고 많이들 도와주셔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촬영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도와주셔서 너무 긴장된 상황이 되었거든요. 한국의 상황이 더 많이 긴장된 상황이 되었고 하지만 필리핀에서 너무 친절한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촬영을 했고 필리핀에서 촬영을 했고 필리핀에서 촬영을 했고 바코르프. 네. 바코르프 용구수님. 아, 바코르프. 오케이. 바코르프. 아,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일 팬분들에게 팬미팅 오라고 간략하게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필리핀에서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영광이고 기쁩니다. 내일 팬미팅에서 다들 만나요. 팬미팅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